성경 1년 1독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또 한 명의 백부장 고넬류를 소개합니다. 둘째, 베드로는 고넬류를 만나 복음, 비로소 열방과 함께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셋째,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인 고넬류 가정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고합니다. 넷째,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듯이 안디옥의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다섯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네드린 공예와 유대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319일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라의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하니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와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류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다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궁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네류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네류는 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요파의 소원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네류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네류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네류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네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요숙하는 이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도다. 만유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린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한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밀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능이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한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한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밝아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궁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해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모를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구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이 내 폐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메워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박해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사자가 나타나며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오게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로시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숙군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로시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로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닥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로시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로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화가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막아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둘이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극진한 환영 가운데 맞이합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에게 엎드려 절하여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 또한 사마리아인은 물론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생각하여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일은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의 환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고넬료의 온 가정이 믿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의 성령의 역사심을 본 베드로는 그동안의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했던 편견이 깨지면서 비로소 복음이 모든 민족을 향함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미션 로치 얀은 아 이것이 그래서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